잘생기고 부드럽고 또 스테이지까지 바꿔주고 어? 진현아 바꿔요? 뭘요? 아 너희 형이 A3에 명예를 걸고 은단호한테 재롱 부릴 뻔할 걸 나랑 하루랑 막아줬다는 거 아니냐 이 스테이지를 딱 바꾸면서 아 이거 진짜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아 준현이 너가 기억을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그래도 바로 우리 콤비 어? 딱 내가 수영이한테 USB 딱 달라 하고 내가 시키는대로 하고 저 안녕하세요 저 백경영 동생 백준현인데요 아 테니스부 신입부원이시죠? 형이랑 같이 있는 거 많이 봤는데 저희 형 그냥 두세요 그게 그쪽한테도 모두한테도 좋을 거예요 형이랑 싸우지 말고 잘 지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너 여기서 뭐하냐? 형 아 너도 진짜 가지가지 짜증나게 한다 대체 어디까지 끼워달라 그러냐